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호입니다.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 가지고 따뜻해졌어요. 공기도 좀 깨끗하고요. 봄 기운이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학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봄 기운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열이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고3 학생들은 이제 학교 가기 시작했고요.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담임선생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그렇기는 해도 그리고 재수하는 친구들도 아주 지금 작년에 그 아픔 딛고 아주 각성 크게 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대단히 지금 잘하고 있고요. 생명과학 중심으로 3월달 신학기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3 학생들은 3월 학평 있죠? 그거 대비 그리고 사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잠시 제가 이제 학습 가이드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월 학평 의미를 먼저 말씀 드릴게요. 고3 친구들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재수하는 친구들은 저 뒤에서 내가 잠깐 더 다른 얘기 좀 해 줄 거고 3월 학평은 일단 고3만 응시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리고 수능형 첫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2 때도 모의고사를 좀 보긴 했습니다만 그 문제들과 질이 사뭇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 수험생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분위기를 무겁게 잘 잡아 줄 거야. 야 니네 이거 중요한 시험이니까 잘 봐. 그리고 3월 달 처음 니네 보는 시험이니까 심지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 점수가 수능 점수라고 생각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 3월 학평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겨울방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었을 거야. 12월 1월 그리고 3월 초까지 그래서 올해는 3월 학평이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하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3월 달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 겨울방학 학습 또는 3월 달까지 여러분들의 학습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지닐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오 더 열심히 했나 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또 이 학평 요거는 전국적으로 고3 학생들 다 보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 여러분들의 등수가 나올 거라고 위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인 목표가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의미를 좀 지닙니다. 그럼 요 시험을 이 3월 학평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향후 이제 한 8개월 남짓 남았죠. 수능이. 그 때까지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중요한 그 가늠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수능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시 내신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다 병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목표는 굉장히 높았는데 내가 지금 전국 등수를 보니까 이거 내가 쉽지 않네. 목표를 좀 낮춰야 되는지. 그 목표 그대로 유지하려면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학습 계획 전략 잘하는 데 중요한 기준 가늠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좀 전에 내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3월 학평 점수가 곧 수능 점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세게 얘기할 게 뻥입니다. 야 지금부터 8개월 남짓 남았는데 3월 학평 이후로는 뭐 8개월까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여간 그런데 이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 절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변합니다. 특히 좀 안 좋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국 단위에 등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3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 수능이 되잖아.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반수생도 들어오고요. 장난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유지하거나 더 상승될 수도 있죠. 절대 이 점수가 수능 점수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대박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 생각 좀 봐주시면 되고. 3월 학평 대비 학습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3월 학평은 실제 수능은 아니죠. 3월 학평 끝나면 여러분들이 아예 공부 놓을 것도 아니죠. 그래서 3월 학평을 너무나 과하게 여러분들이 무게를 잡고 이거 목표로 모든 걸 다 내가 불살릴 거야. 라고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월 학평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자기의 학습 패턴, 학습 페이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학습 계획.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알겠죠? 한 달 전부터 막 3월 학평에 집중해야지. 3주 전, 2주 전 막 3월 학평에 모든 걸 올 인. 다 내가 쏟아야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지. 그럼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일찍 여러분들의 열정이 소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 평상시 자기의 학습 패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면 되고. 근데 뭐 개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전 여전히 고3 됐는데도요. 약간 좀 긴장감이 안 생기고요.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나사가 좀 풀려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3월 학평이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목표로 한번 내가 열심히 달려봐야지 한번 매듭을 짓는 그런 목표로 삼아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뭐 3주 전, 2주 전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 방향이 3월 학평 대비 한 일주일 가량만 집중 학습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좀 공부를. 저 뭐냐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전범위를 봐야 되는 거잖아. 물론 과목마다 앞에 부분만 시험 범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건 시험 범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전 범위를 보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던 앞부분도 있을 거라고. 과목마다 편차도 좀 있을 거라고. 내가 좀 더 주력을 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 그런 거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 라는 의미로 일주일 정도는 집중 학습 권장합니다. 3월 학평 대비 일주일 정도.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과학을 보면 섬계환이나 스계환 정도는 반드시 왕강하고 3월 학평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3월 학평 보면 솔직히 문제가 수능보다는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런데도 애들이 우수수수 비가 내리고 틀립니다. 섬계환이나 스계환 정도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왕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예 처음부터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없죠.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절반도 못 들었거나 그랬을 거라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지금 3월 4일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다 왕강이 될 거예요. 특히 스계환 같은 경우는 짧거든요. 효율적으로. 적극 권장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거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으니까 일주일 집중할 때 작년도 거. 뭐 여력되면 재작년 거까지 해도 돼요. 그래서 3월 학평. 작년 3월 학평 문제 구해가지고 사이트마다 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시험 보는 분위기에 맞게. 알겠어? 그래서 전과목 쭉 한번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3월 학평 이유학습법이 더 중요해. 알겠지? 우선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내신은 여전히 중요하다. 관점 좀 가지세요. 전략적 판단 좀 필요합니다. 3월 학평 점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나면 알 거야. 그리고 내 등급도 좀 알 거고 목표 대학도 좀 알 거고. 그럼 그거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전략적으로 좀 해야 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에 더 집중, 정시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시 내신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어정쩡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아직 고3, 특히 고3 1학기까지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내신 여전히 중요하니까 내신에 좀 더 힘을 쏟았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알겠죠? 학교 수업 충실히 듣고요. 특히 1학기 중간고사 좀 집중 학습하세요. 한 한 달? 내신 여러분들이 좀 승부를 거해야 되는 친구들 한 달 정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도 한 3주, 2주 정도라도. 내신 중요합니다. 1학기 중간 특히. 알겠지? 내신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내신 성적 좋잖아요. 그럼 진짜 프리패스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 그 롯데월드 가면 뭐가 있어? 자유이용권이야. 알겠어? 빨리 들어가는 거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거. 내신 성적 좋으면 진짜 막강한 힘을 가져요. 왜 그러느냐. 재수생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 자연계 중심으로 의대 광풍이 어마어마하고요. 약대도 많이 들어와서 애들이 진짜 많은 학생들이 재수하고 반수하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재수생들이. 재수생들은 또 학교도 안 가니까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재수생들은 대부분 다 수능 정시거든요. 그런 친구들과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혔을 때 고3 학생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똑같은 대학을 가더라도 내신 점수가 유리하면 훨씬 더 편해진다고. 선생님 저 2학년 때까지 성적이 별로 안 좋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1학기 중간까지 열심히 해보라 이거지. 알겠지? 내신에 여러분 힘을 좀 더 쏟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 고3이 힘든 건 알지만 수능도 병행해야 돼요. 대부분 친구도 마찬가지야.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수시에서도 내신 성적 좋아도 학생부 좋아도 수능 최저 등급도 있거든요. 수능은 기본이라. 3월 학평 이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또 되는데요. 이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문제 내는 곳이 내는 모의고사입니다. 이거는 3월 학평보다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더 중요해요. 수능 문제 내는 곳이라. 또 6월 모평은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드디어 고3 친구들과 재수생들이 같이 보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 내신도 집중하고 수능도 준비하고 만만치 않은데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조금 좀 이걸 나눠주면 내신 집중 기간이 있지. 한 달이면 한 달, 3주분 3주, 2주분 2주. 자기에 맞게. 자, 요거 기간 제외. 나머지는 학교 수업 충실히 하고 그리고 그 시간 이외에 자기가 또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나 요 때는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에 조금 여러분들이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모평 대비로. 알겠지? 6월 모평 요거 딱 기점을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막 달리면 실력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생명과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생명과학 1, 상크스, 고난도 스킬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완강하면 가장 좋고. 알겠어? 6월 모평 전까지. 3월 학평 이후. 6월 모평 전까지. 요거 완강. 완강까지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좀 수강을 했으면 좋겠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수능에 정말 집중하는 친구들은 이거 6월 모평까지 한 두 번 정도 보는 애들도 있어. 분발하시고. 알겠지? 자, 그래서 고3, 3월 학평 이후 요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N수생들 보겠습니다. 3월 학습법. N수생들은 3월 학평 안 본다. 알지?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프린트에서 연습용으로 한 번 풀어보는 거는 추천합니다. 근데 생명과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쉬워요. 그래서 좀 놀랄걸? 어? 이게 왜 정답률이 50%야? 나는 금방 풀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능보다 좀 쉽게 내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고3들만 봐서 고3들이 아직 실력이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숙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착실을 갖지 마시고요. 실제 수능은 많이 어려워질 거고 고3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어려요. 젊어서 힘도 좋고요. 마지막 여름 이후에 미친 듯이 올라와요. 경험해 봐서 알잖아. 고3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들 많아. 그래서 자기가 풀어보고 쉽다.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연습용으로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6월 목표로 달려야 됩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알겠지? 먼저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그리고 내 목표 대학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갖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좀 가지시고. 지금은 근데 보통 재수생들이 1학기 기간 동안은 상반기 동안에는 굉장히 각성이 많이 돼 있어요. 아픔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정신 차렸을 거라고.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실력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각성되어 있을 때 열정이 불타오를 때 물이 들어올 때 도를 젓는 것처럼 마구마구 저어서 쭉쭉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힘차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주 열심히. 자기의 실력 그래도 좀 파악하시고요. 중위권과 상위권으로 내가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위권 친구들. 일단 학습 태도와 습관을 조금 바꿔려고 노력하세요. 자기가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나름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공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그걸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됩니다. 아주 혁명적인,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재수하는 그 환경이 조금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뭐 기숙학원 갈 수도 있고 재수종합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독학 재수학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터디카페 다닐 수도 있고 독서실 갈 수도 있고 혼자 그냥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많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자기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과 좀 상의 많이 하세요. 알겠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래도 재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성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아직은 어려서 그래요. 가급적이면 기분 좀 안 좋더라도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로 자기를 생활 태도를 컨트롤 해주는 데를 좀 다니는 걸 권장합니다. 적어도 여름 정도까지는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찾아봐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고 좋고 생명과 을 기준으로 보면 개념과 스킬 강의 반드시 완강하세요. 6월 모평 전까지. 그래서 스기관 같은 거 추천합니다. 섬기관도 좋고요. 그리고 스킬 강의 상크스 그거 완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수능에만 올린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완강 웬만하면 해주시고 사회권 학생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벌써부터 모의고사 훈련하려고 오버하지 마세요. 알겠죠? 모의고사 나중에 여름 이후에 엄청 많이 할 거야. 지금은 기본적인 거 다 끄세요. 여러분들이 목표 뭐야? 생명과학 원이다. 그럼 만점이잖아. 그치? 아주 물 셀 틈 없는 단단한 반석을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야. 알겠어? 그래서 개념 복습하세요. 정말 내가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친구들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줄 정도로 내가 과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스킬 강의 상크 쓰죠? 이거 작년에도 들었다 해도 올해 또 듣고 완벽하게 체화하려고 반복도 반복하세요. 다시 한 번 내가 강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이해한 겁니다. 알겠어요? 기출 문제 무시하지 마시고 반복 풀어보시고. 알겠어?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문제 수특수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더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강의 계획 말씀드립니다. 지금 섬계안과 스계안은 다 완강이 돼 있고 그리고 생명과학 2도 섬계안 거의 완강 직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크스 계속 진행 중이고 생 2도 섬계안과 붙어있는 고난도 스킬 강의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상크스는 4월 중순 완강 예정입니다. 지금 3월 4일인데요. 상크스 절반 넘었어요. 강의가.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4월 중순 완강이니까 자기가 이거 잘 따라오시고 6월 모평 전까지 웬만하면 쭉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만 들어도 좋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6월 모평까지. 올해 새롭게 집어넣은 EBS 수특 우수문항 특강이 있습니다. 수능 완성은 나중에 이제 여름에 할 거고요. 이거 5월 초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특도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 강의 들어주시면 돼요. 이건 내가 나중에 가이드도 잡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학생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봉투모휴구사 시즌1. 작년에는 프리시즌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시즌1으로 이름 바꿨어요. 2회 모휴구사가 들어갑니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6월 모평 대비로 5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6월 모평 워낙 중요하니까 그거 대비로 이 정도로 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만든 문제인데 문제 퀄러티는 진짜 장답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전부 다 생명1 내용입니다. 생명2도 말씀드릴게요. 섬기한 여기에 이제 스킬까지 들어가 있는데 섬기한에서 전반부 개념 부분. 뭐 전반부라고 얘기하기는 뭐예요? 거의 한 80% 차지하거든요. 70, 80%? 자, 이거는 지금 거의 완강 직전입니다. 한 3시간 정도만 더 찍으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이거 완강될 것 같고. 그리고 섬기한, 생투 섬기한의 뒷부분의 후반부에 심화 스킬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촬영해가지고 4월 초중순까지 해서 완강 계정입니다. 코돈 추론이니 염기 조성 계산 문제라든지 하디바인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싹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리니까 학습하는 데 도움을 좀 받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올해 정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기분도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아주 저는 아주 큰 보람입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